이번 시간은 심화유론 강의 마지막 시간이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하는 법률하고 집합건물법 이렇게 두 가지 법이 남았고요 마지막에 말씀드리면 모든 강의는 세 번 이상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유론 강의를 가지고 기본이 좀 탄탄하게 쌓이셨다면 심화유론 강의는 양이 좀 많이 적죠 심화유론 강의를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내 것으로 세 번 이상 반복하셔야 된다는 거 강조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먼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하는 법률을 정리해 볼고요 교재는 637페이지입니다 정리해 보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하는 법률은 뭘 금지하냐면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금지하고 있고 부동산 실명법은 강행법이니까 그 명의신탁 약정은 뭐가 되죠? 무효인 거죠 항상 무효입니다 다만 물건 변동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뭐냐면 계양 명의신탁이고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유효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조심할 것은 계양 명의신탁이고 매도인이 선이란 이유로 유효가 되는 것은 등기가 예외적으로 유효인 것이지 명의신탁 약정 자체는 변함없이 무효란 사실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이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부부간의 또 종교단체 종중 이런 경우에는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명의신탁이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죠 실제로 부동산실명법은 법 내용은 이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결국은 명의신탁 종류에 따른 사례를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먼저 양자관 명의신탁입니다 자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줬어요 다시 말하면 을에게 네 이름을 빌리자 명의를 빌리기구로 약정을 하고 이전등기를 해줬다면 이러한 명의신탁은 우리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고 있습니까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인 겁니다 따라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갑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갑에게 있는 거고 따라서 갑은 을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을의 등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죠 말소로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이전등기해준 것은 뭐가 아니라는 거죠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는 거죠 불법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소유물을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암먹고 병한테 이전등기를 해줬다면 병은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일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아는 것을 멈어내면서 을의 배신행위에 대해서 적극 까담하게 되면 을과 병간의 매매가 반사회적 법률에 있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등기도 무효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이중매매 법리가 제공되는 거죠 말로 말씀드리면 명의수탁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제3자에게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까담하게 되면 을과 병간의 매매는 반사회적 법률에 있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양자간 명의신탁은 끝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자간 명의신탁 또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겁니다 자 갑이 병의 부동산을 사고 싶어요 그래서 병의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자기 앞으로 등기놓기가 좀 껄끄러우니까 껄끄러우니까 을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했어요 약정을 하고 매든병에서 명의수탁자 율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갑을 거치지 않고 넘어갔다 해서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세 명이 개입됐다 그래서 3자간 명의신탁 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병에게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소유권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명의신탁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 소유자인지가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갑이 직접 을에게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해 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갑과 을 간의 관계는 뭐죠? 무용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유의한 것이 있는데 갑과 병 간의 매매는 유효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하니까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죠? 채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은 병을 대의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말소해 달라고 이전 등기해 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지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정가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하면 그것도 정도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을과 정관의 매매가 반사이제법률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까지 정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약 명의 신탁입니다 자 갑이 지금 을과 만나서 뭘 했냐면 명의 신탁 약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병의 부동산을 사고 싶거든요 약정을 하면서 네가 직접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하라고 위임을 해서 을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병의 수글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명의 수작자인 을이 계약까지 직접 한다 그래서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하고요 물론 명의 수작 약정은 병이 선인 경우입니다 선인 경우인데 등기는 뭐 할 수 있죠? 유효할 수 있죠 그래서 계약 명의 신탁이고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에 을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조심할 것은 계약 명의 신탁이고 매도인이 선이라는 이유로 등기가 유효한 것은 유효한 것은 등기인 것이지 명의 신탁 약정은 변함없이 무효라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 자체를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기가 유효해서 을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게 됐기 때문에 다만 갑이 을에게 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갑이 을에게 돈을 줘서 을이 병가 매매 계약을 한 것이니까 내가 준 돈 내다라는 의미에서 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가 있지만 을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을의 등기에 대해서 이전 등기해달라고 갑은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매에 있어서 계약 명의 신탁인데 이거 하나 추가로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면 갑이 을과 만나서 명의 신탁 약정을 했어요 그런데 병의 재산이 병의 경매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명의 수탁자인 을이 병가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경매 참여에서 경락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병의 세월로 이전 등기가 된 경우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경매는 채무자 매도인이 선인지 악인지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매 주체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아니라 뭐예요? 법원인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 다음에 이때는 매도인이 약정 변함없이 무효인데 매도인이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등기 자체는 뭐하다는 거죠?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 명의 신탁이 경매에 대해서 이루어졌다면 채무자의 매도인이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을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되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선악불문하고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물론 대금에 대한 부담이 될 만화는 물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효한 명의 신탁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런 거거든요 갑이 을과 만나서 명의 신탁 약정을 하고 이전 능기를 줬는데 갑과 을이 예를 들어서 부부예요 부부고 세금포탈 등에 불법한 목적이 없어요 그러면 부부고 세금포탈 등에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명의 신탁 약정도 유효하고 등기도 뭐죠? 유효한 거죠 여기서 누가 소유자인지가 애매하게 되는데 일단 명의 신탁이라는 것은 이름을 빌리는 거죠 을에게 이름만 빌렸을 뿐 소유권을 넘겨준 것은 아니니까 갑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고요 갑에서 을로 이루어진 등기가 유효하니까 을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대내적 관계와 대외적 관계를 분리합니다 대내적으로는 갑과 을 사이에는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렇지만 을의 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갑을 사이에는 을의 소유가 아니라 갑의 소유고 명신탁 약정도 유효한 것이니까 갑은 을과의 명신탁 약정을 해지한 후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하면 병의 입장에서는 을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는 거죠 따라서 병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갑의 입장에서 을은 자신의 부동산을 병에게 팔아먹은 것이니까 을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는 것을 넘어서 뭐 했어요? 적극가담하면 병의 등기는 무효가 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 갑은 을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집합건물법을 정리해 볼 거예요 집합건물법은 양이 많죠 양이 많기 때문에 잘 정리하셔야 되고 우리 교재는 페이지 몇 페이지죠? 651페이지입니다 특히 집합건물법은 양이 많고 법조문도 많기 때문에 깊이 있게 출제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진짜로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것만 확실하게 기억하신다면 충분히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개념입니다 일단 전유부분이라는 개념인데 전유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소유 의사 내지는 구분소유 행위가 있으면 전유부분이 되고 집합건물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소유만 의사만 있으면 되니까 등록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 등록 등기가 안 됐더라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소유 의사만 있다면 집합건물이 성립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공용부분이라고 하는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은 일체성이 있어요 따라서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의 지분에 따릅니다 갖춤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유부분을 팔면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자동으로 쫓아오고요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에 대해서 별도로 등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동으로 쫓아오게 되는 거죠 공용부분에 관한 특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은 거죠 따라서 이 일체성은 절대적인 것이니까 공용부분만 따로 분리해서 뭐 할 수 없어요? 처분할 수 없고 절대적인 것이니까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공용부분을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용부분에 대해서 기억할 것이죠 첫째 공유자의 지분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 다음에 공용부분은 어떻게 사용하냐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되고요 또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한 다른 공유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인데 이게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관리비입니다 연체관리비거든요 연체관리비에 대해서는 일단 공용부분에 대한 연체관리비는 승계가 되지만 전유분의 연체관리비는 승계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아파트가 팔렸어요 경매가 됐어요 근데 전 소유자가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단 말이죠 그 체납하고 있는 관리비 중에서 뭐냐면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만 승계가 되고요 전유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는 승계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 중에서 원금만 승계가 되고 연체로는 승계 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용부분의 변경이죠 최근에 개정된 부분인데 원칙적으로 3분의 2입니다 공용부분을 변경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계량행위로써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그때는 통상의 집회결이 가반수의 찬성으로 공용부분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추가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러한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의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의 변경이라면 그때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 공용부분의 변경에 대해서는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원칙 3분의 2 계량행위로써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으면 통상의 집회결이 변경으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의 변동을 일으키면 5분의 4 꼭 확실하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지사용권이죠 일단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도 일체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릅니다 따라서 전유 부분이 양도가 되면 대지사용권도 자동으로 쫓아오고요 대지사용권에 관한 별도의 이전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만약에 귀하게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는 특별한 내용을 두고 있다면 내용을 처분을 금지할 수가 없으니까 규약으로 달리 정원처분은 가능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규약으로 분리처분이 가능하고요 특히 기억할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이런 분리처분 금지를 규약에 규정하고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하죠 약간 좀 모순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좀 퍼먹거렸는데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일체성이 있으므로 전유 부분이 이전되면 대지사용권도 자동으로 쫓아한다 따라서 대지사용권분리처분할 수가 없는데 규약으로 분리처분을 가능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특별히 규약에 분리처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규약을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뭐가 되죠? 등기되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집합건물의 담보책임인데 이 부분도 최근에 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복잡한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만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돼요 일단 이 법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다 원래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담보책임한 규정은 이미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집합건물의 담보책임은 당행기 중이다 매수인에게 불리하면 뭐죠? 무효인 거죠 이 담보책의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하냐면 분양자가 부담입니다 근데 분양자가 부담하는데 예외적으로 시공자가 부담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분양자가 망하면 시공자가 부담한다 그래서 담보책의 원칙적으로 분양자가 부담하지만 분양자가 망하면 누가요? 시공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산점입니다 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데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왔죠 전유 부분은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냐면 인도한 날로부터 시작하게 되고요 공용 부분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존속기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물의 주요 구조오미 지방공사의 하자는 10년이고 기타 하자는 5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을 정하거든요 근데 기타 하자 5년은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원칙적으로 10년이다 원칙적으로 10년이다 이렇게 교학하실 문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관리단입니다 관리단은 뭐냐면 구분소유자의 전원을 구성원으로 당연 성립한다 따라서 관리단의 구성원은 구분소유자고요 구분소유관계가 구분소유자가 두 명 이상이면 자동으로 성립하는 소유자의 모임을 우리가 관리단이라고 하는 거죠 관리단입니다 관리는 누구냐면 관리단의 대표예요 구분소유자의 대표를 관리인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데 이 관리는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 선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고 임기는 2년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 관리인의 개념이 구분소유자의 대표인데 관리는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모순된 것처럼 느끼니까 시험이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관리위원회입니다 관리위원회는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관리위원회는 필수가 아니라 임의기간 두여하는 것이 아니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하고 뭐라는 모임이냐면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모임인 거죠 그런데 이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어떻게 해석전을 하냐면 구분소유자 중에서 집회교류를 선출하는 것에 따라서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뭐 해야 되는 거죠? 구분소유자이어야 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규약입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규약의 설정변경 폐지는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관리단 집회는 언제 소집통지는 집회일 일주일 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통지해야 돼요 이게 소집 절차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소집 절차를 생략하려면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명시, 목적사항을 명시하잖아요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으면 만약에 소집통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결의했다면 그 결의는 뭐가 되죠? 무효가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선정립금이죠 이게 특별히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긴 하지만 최근에 개정된 부분이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건데 모르면 틀릴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관리단은 관리단 집회결에 따라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관리단은 관리단 집회결에 따라 수선정립금을 징수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나온다면 주체를 바꿀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수선정립금을 징수하고 정립하는 주체는 관리위원회도 아니고 관리단이라는 거 관리인도 아니고 누가요? 관리단이 수선정립금을 징수 정립합니다 그래서 관리인이 이러면 관리인은 이러면 뭐가 돼요?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수선정립금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고 관리단이 계속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입주자로부터 징수한다 그러면 X예요 왜요? 입주자 중에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사람 세입자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징수한 수선정립금은 누구에게? 관리단에게 기숙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관리인이 선의신고도 최근에 개정된 상황인데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되냐는 선임된 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이면 소집해야 됩니다 또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이면 선임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신고해야 됩니다 이것도 구분소유자가 50이 아니라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이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 구별해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임시관리인이죠 이것도 없던 제도인데 임시관리인은 언제 선임 아니냐면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선임하는 사람이 누구죠? 임시관리인이에요 읽어볼까요? 구분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 선임한다고요?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법원은 뭐 하냐면 임시관리인은 뭐 하냐면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리인 선임을 여하여 관리단 집회 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임시관리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관리인을 선임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죠 회계감사 부분도 과거에는 없었던 부분이 추가된 거니까 좀 기억해 두시고 전유부분이 몇 개요? 1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되는 것은 전유부분이 몇 개입니까? 150개 이상인 경우죠 다만 관리단 집회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냐기로 결의안 연도에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계감사를 안 받으려면 관리단 집회에서 몇 분의 몇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거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죠 재건축입니다 간단한 영역입니다 자 재건축에 대해서 의역권은 5분의 2 이상 5분의 4 이상의 찬성입니다 5분의 4 의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전체 주민의 5분의 4가 아니라 각 동별, 각 건물별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그럼 반대자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다시 한번 체구합니다 자 서면으로 합니다 채굴했고 2개월 이내 회답이 없으면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확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구분소의권 및 대지사정권을 시가입니다 객관적 가치가 아니라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으로 청구하고 시가로 매해서 재건축을 시작하면 되는 거죠 복구입니다 자 멸실된 부분의 가액이 2분의 1 이하예요 그러면 통상의 지폐의 결의로 복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화이론 강의를 다 마쳤고요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복해야 된다는 거 강조해 말씀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제 강의 들어줘서 여러분께 모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